자 이번 케이스는 이제 브레인 인데요 이분은 67세 남자 안자고 디즈니스 때문에 내원 하신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티토에이티드 이미지 액셜 이미지구요 자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상한 데가 있으신가요 이게 보면은 이제 보시면 요기 요기 잡으십니다 요기 예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맨 마지막 컷에 살짝 어 찍혔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mri 를 더 추가 이미지 찍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미지나 세타 이미지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메스가 좀 의심되는 상황이고 해 가지고 인엔스 에서 찍었습니다 인엔스 에서 이번엔 티오는 에이티드 인엔스 이미지 뭐 여기 보시면 아주 인엘스가 잘 되는 인엘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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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인트로 액션 이냐 아니면 익스트라 액션 메스 냐 나릅니다 인트로 액션 메스 면 이제 브레인 파는 키와 안쪽에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걸로 봐야 겠죠 그리고 보면은 인엘스를 안한 티오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아까 살짝 보였던 요 부분입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인엘스 한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인엘스가 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아 이 메스를 정리해 보면은 익스트라 액션 메스 이며 인엘스가 아주 잘 되는 즉 하이퍼 베스크라 메스 는 가장 흔한 게 매니저가 겠죠 매니저 마 예 이건 매니저 마케이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